오늘은 원쿠션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만 알고 칠 수 있어도 당구수지 50점은 상승하리라 생각합니다. 당구박사 사이트 중에서 4구 쿠션 이용하기 라는 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은 배치에서 원쿠션 지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림과 같이 원쿠션 지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무회전으로 치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쿠션 지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계산이구요. 당구대 바닥의 마찰, 속도 변화에 따른 쿠션의 반발력 변화 등 당구대 위에서 일어나는 물리현상을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현실을 확인하고 반복 연습을 통해 물리현상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2-1A와 빨간 공은 같은 위치에 있지만 흰 공이 오른쪽으로 내려와 있어서 기울기가 생겼습니다. 무엇을 고려해서 쳐야 할까요? 빨간 공끼리는 위치에 변화가 없으므로 두께 8분의 4 즉, 2분의 1 두께로 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구요. 여기에 내 공과 일목적구인 빨간 공이 한 칸 기울기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기울기 1을 더해서 볼 시스템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5로 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공이 빨간 공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서 기울기가 형성된 경우 부드럽게 치면 밀려 들어가면서 짧게 실패할 수 있으므로 빠른 속도로 쳐서 분리각을 만들거나 그림처럼 회전을 더해서 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림에서는 두께 1분의 1 그대로 치되 회전을 1팁 더해서 2팁의 회전으로 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배치에서 직접 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원쿠션으로 득점하는 것이 무리없이 득점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쿠션 지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빨간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대칭을 이루는 곳에 빨간 공을 놓고 그곳을 향해서 검은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이 원쿠션 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무회전이어야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조건이 성립하여 득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로 원쿠션 지점을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구공은 당점과 스트로크에 따라서 궤적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의도한 대로 보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칭점을 이용하여 원쿠션 지점을 찾을 때는 눈으로만 찾지 말고 자기가 손으로 들고 있는 자신의 큐를 이용해서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배치는 일목적구인 빨간 공이 쿠션에서 떨어져 있어서 큐를 이용하여 각도를 가늠하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배치는 그림과 같이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큐를 이용해서 원쿠션 지점을 찾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일목적구인 빨간 공과 첫 번째 원쿠션 지점이 너무 가까워서 정확히 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숫자로 계산해서 치는 것이 정확히 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공과 일목적구 그리고 장쿠션과의 기울기는 제로입니다. 장쿠션으로부터 두 번째 빨간 공으로 나오는 기울기는 4칸 기울기입니다. 따라서 무회전의 두께 8분의 4 즉 2분의 1 두께로 치면 득점이 됩니다. 2-1c와 비교했을 때 1목적구인 빨간 공의 위치는 같지만 흰 공과 두 번째 빨간 공의 위치가 바뀌어서 기울기가 증가했습니다. 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계산하여 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런 배치에서 수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장쿠션에 대해서 한 칸 기울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쿠션에 맞은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으로 가는 기울기입니다. 장쿠션에 대해서 5칸 기울어져 있습니다. 두 기울기를 합하면 6칸 기울기입니다. 이 6이라는 수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나누어서 치는 것이 볼 시스템을 이용한 해법입니다. 여기서는 6 중에서 2를 회전으로 사용하고 4를 두께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옆회전 2팁과 8등분한 두께 중에서 4를 사용하면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 두께가 됩니다. 즉 옆회전 2팁에 두께 2분의 1을 맞추면 득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치는 방법을 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쿠션을 잘 치기 위한 이론적인 해법을 두 가지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Q를 이용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을 예상하여 치는 방법 두 번째는 기울기를 계산해서 나온 수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 즉 볼 시스템으로 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원쿠션으로 득점하는 배치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당구대 위에서 일어나는 물리현상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응용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연습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배치에 놓고 연습해야 효율적인 연습이 됩니다. 매번 배치가 바뀐다면 연습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휴대폰으로 당구박사 사이트를 참고해서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한 배치는 일목적구인 빨강공이 쿠션에서 떨어져 있어서 Q를 이용하여 각도를 가늠하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배치는 그림과 같이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Q를 이용해서 원쿠션 지점을 찾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일목적구인 빨강공과 첫번째 원쿠션 지점이 너무 가까워서 정확히 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숫자로 계산해서 치는 것이 정확히 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공과 일목적구 그리고 장쿠션과의 기울기는 제로입니다. 장쿠션으로부터 두번째 빨강공으로 나오는 기울기는 4칸 기울기입니다. 따라서 무회전의 두께 8분의 4 즉 2분의 1 두께로 치면 득점이 됩니다. 2-1c와 비교했을 때 일목적구인 빨강공의 위치는 같지만 흰공과 두번째 빨강공의 위치가 바뀌어서 기울기가 증가했습니다. 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계산하여 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런 배치에서 수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장쿠션에 대해서 한 칸 기울어져 있습니다. 두번째는 장쿠션에 맞은 공이 두번째 빨강공으로 가는 기울기입니다. 장쿠션에 대해서 5칸 기울어져 있습니다. 두 기울기를 합하면 6칸 기울기입니다. 이 6이라는 수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나누어서 치는 것이 볼 시스템을 이용한 해법입니다. 여기서는 6 중에서 2를 회전으로 사용하고 4를 두께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전 투팁과 8등분한 두께 중에서 4를 사용하면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 두께가 됩니다. 즉 옆에 전 투팁의 두께의 2분의 1을 맞추면 득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치는 방법을 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쿠션을 잘 치기 위한 이론적인 해법을 두가지 소개했습니다. 첫번째는 Q를 이용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을 예상하여 치는 방법 두번째는 기울기를 계산해서 나온 수를 두께와 회전을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 즉 볼 시스템으로 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원쿠션으로 득점하는 배치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당구대 위에서 일어나는 물리현상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응용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연습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배치에 놓고 연습해야 효율적인 연습이 됩니다. 매번 배치가 바뀐다면 연습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휴대폰으로 당구박사 사이트를 참고해서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